오마이도 오마이도 도착했대 도착했대 벌써 시작했어 ㅎ 잊지마 거기서 도착했대 저기요 민구야 먹는 거 먹지 말고 먼저 들어가야지 어떡해 하자마자 다 망가지겠네 민구야 들어가 봐 이거 먹어봐 먹지 말고 다 terr라 잊지 말라고 완전 깡패네 민구야 잠깐 쉬고 민구 밥을 먹어 알았지? 민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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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맛있어? 밥보다? 민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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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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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에 올라가서 씻어야지. 어? 이놈. 진짜. 화장실에 올라갈 수 있어야지. 화장실에 올라가서 씻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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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4. 5. 6. 6. 5. 6. 6. 5. 6. 6. 6. 6. 5. 5. 6. 6. 6. 10. 11. 15. 15. 14. 15. 15. 16.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민구가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민구가 못 오는 곳에 치워놓고 그래서 가끔씩 주고 있어요